안녕하세요. 백더코리아에서 진단 및 플래싱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건우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업무 효율성 증비를 위한 OEM 전용 진단 솔루션입니다. OEM이 전용 진단 솔루션을 준비해서 진단 업무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OEM 전용 솔루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OEM이 가진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현재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툴 어댑테이션, 애드원이나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툴에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별도의 툴이나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워크 프로세스에 통합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품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통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OEM 전용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OEM들이 업무를 하거나 협력사들이 업무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OEM에 특화된 요구사항을 반영한 도움을 주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OEM 전용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EM 전용 솔루션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OEM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워크 레퍼런스를 만들 수가 있고 따라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워크 레퍼런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더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워크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가 많이 없어지니까 도움이 되죠. 또 한 가지는 일관성 있는 워크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사양서가 있고 그에 따른 테스트 패키지가 있다면 개발했다면 당연히 그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업무 패턴으로 만들어두게 되면 굳이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 패키지를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라든가 노력 면에서 전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풀 오토메이션을 여러 공정에 걸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사 관점을 한번 볼게요. OEM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직관적인 업무 프로그레스를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테스트 패키지가 있다면 그 테스트 패키지를 협력사에도 제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력사가 그 테스트 패키지를 그대로 이용을 하겠죠. OEM의 리퀘어먼트를 따로 해석을 해서 만드는 그런 수고를 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력사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업무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OEM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한테 피로를 한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협력의 관점에서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협력의 대상자들은 OEM, 협력사,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영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익스체인지 프로그레스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 협력의 당사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이 어떤 테스트 패키지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결과가 어떤 리포트 포밋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입력 소스하고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타스크 리절트하고 리포트가 일관성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항목이 명확하고 그 평가 항목을 왜 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OEM이 OEM 전용 솔루션을 만드는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쪽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의 챌린지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좀 더 나은 업무 효율을 추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는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챌린지가 싱글소스 프린서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벨로먼트 팀이라던가 협력사 그리고 툴에 따라가지고 매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소스가 존재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각각의 개발팀이 각각의 협력사가 각각의 툴에 맞춰서 자기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싱글소스 프린서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챌린지가 대부분의 어떤 데이터 소스가 문서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문서로 제공이 되면 타이핑을 해야 되고 그 문서를 개별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휴먼 에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문서화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 그림은 앞에 설명한 챌린지가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V 프로세스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상 연속성이 끊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죠. 그 결과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SOP 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동기를 가지고 많은 OEM들이 OEM 전용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OEM 전용 솔루션은 각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OEM 전용 네트워크 솔루션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NME라든가 인터랙션 레이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캘리브레이션 쪽도 있을 수가 있고 진단 영역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단 영역을 살펴볼 건데 제가 이름하여 OEM 다이그너스틱 솔루션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솔루션이 있는가? OEM 다이그너스틱 솔루션을 제가 워크 프로세스 비유, 그리고 솔루션 비유, 그리고 코워크 비유, 코워크에서는 데이터 엑스체인지 비유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워크 프로세스 비유인데요. 워크 프로세스 비유는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V모델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진단에 관해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단 사양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벡터에서는 CDDT를 통해서 진단 사양서를 전자문서화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단 소프트웨어 스택을 생성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ECU의 진단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성된 진단 소프트웨어 스택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벡터에서는 DIVA OEM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ECU의 진단 기능을 시험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ECU 레벨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ECU CDD, ECU ODX를 이용을 해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죠. 벡터에서는 DIVA를 통해서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이 이제 ECU를 조립을 해 가지고 차량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 상태에서 차량을 진단하는 그런 공정이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가지고는 차량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브에서 차량을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액세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액세스를 언락킹하는 별도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 과정을 B 모델에 따라 가지고 각 공정별로 어떤 종류의 OEM 전용 솔루션이 있는가를 보여드렸고요. 현재 국내에서도 이런 OEM 전용 솔루션들이 준비가 되었고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래싱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래싱도 처음에 시작은 플래싱 사양서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벡터는 이 플래시 템플릿을 플래싱 사양서를 전자문서로 만드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싱을 주로 하는 단계는 ECU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ECU 플래싱 공정에서 이 비플래시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플래싱을 많이 하게 되죠. 소프트웨어 버그를 발견하고 수정을 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정은 차량 공정인데 차량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퀄 플래싱이 요구되고 있고 벡터에서는 그 비퀄 플래싱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퀄 다이그나스틱스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OEM들은 접속 보완을 통해 여러가지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벡터의 비퀄 플래싱 솔루션 B 플래시는 시큐리티 액세스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여전히 국내 OEM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워크 프로세스 관점에서 OEM의 진단 솔루션이 어떤 공정에 어떤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진단 사양서, 플래싱 사양서를 만들어내게 되면 벡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CDD라고 하는 진단 DB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CDD 외에도 ODX를 쓰기도 하고 DEXT를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CDD를 기반으로 OEM의 ODX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CDD를 기반으로 DEXT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플러그인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솔루션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솔루션들이 OEM 전용 진단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진단 사양 솔루션입니다. 진단 사양 솔루션으로 벡터에서는 캔달라 스튜디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OEM의 진단 사양서가 있는데 그거를 전자문서화하게 되면 벡터의 CDDT로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달라 스튜디오가 CDDT를 받아들이면 여기에서는 여러 종류의 ECU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DD 템플릿에 ECU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하나의 ECU CDD가 완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OEM이 DEXT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OEM 전용 DEXT EXPORT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XT를 만들어내죠. 또 ODX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OEM의 ODX EXPORT 플러그인을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의 ODX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이런 진단 TV들은 ECU 레벨입니다. 이쪽에 있는 CDDT는 OEM 레벨입니다. 그 OEM이 가지고 있는 진단 사양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그 OEM 사양에 기반한 ECU가 가지고 있는 진단 사양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DEXT의 경우에는 다이그나스틱 소프트웨어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CDD나 ODX는 다이그나스틱 소프트웨어 스택을 검증하거나 ECU의 진단 기능을 시험하거나 이 피클 다이그나스틱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솔루션으로 ECU 진단을 검증하고 시험하는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벡터에서는 CANU 옵션 디바와 CANU 이 두 가지로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CANU 옵션 디바는 OEM 디바 엑스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OEM이 가지고 있는 진단 시험 사양서가 있는데 그 진단 시험 사양서에 맞게 디바 엑스텐션을 만들어두고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바 테스트 모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디바 테스트 모듈을 CANU가 불러들여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죠. 이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 CANU는 CANU 나름대로 만일 OEM이 가지고 있는 다른 테스트 모듈, NM 테스트 모듈, 인터랙션 테스트 모듈이 있다면 이 디바 테스트 모듈과 함께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CANU는 OEM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랙션 레이어도 같이 동작을 시킬 수도 있죠. CANU의 테스트 기능을 통해 ECU의 진단 기능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네트워크 버스들은 CAN, CANFD, LIN, FlexRay, DUIP, ETHERDIAC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 버스나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ANU가 테스트를 완료하고 나면 테스트 리포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테스트 리포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디바는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페일이나 테스트 케이스들만 따로 모아서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했을 때는 에러가 났는데 왜 에러가 났는지 코멘트를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테스트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았다면 그 에러가 수정이 됐다라고 코멘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테스트가 반복될수록 동일한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에러가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도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도 있죠. 그런 다양한 리포트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디바의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리포트에 나온 결과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끔 고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퀘어먼트를 트레이싱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이 기능은 ECU의 진단 소프트웨어 스택을 검증하거나 ECU의 진단 기능을 시험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 OEM도 디바 익스텐션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솔루션은 플래싱 솔루션입니다. 벡터는 vflash라고 하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OEM이 플래싱 사양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벡터에서는 OEM의 플래싱 사양서를 vflash 템플릿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vflash에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OEM의 플래싱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업데이트할 데이터, 헥사 파일이나 바이너리 파일, odxf 파일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ECU에 다운로드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이런 종류의 버스를 통해서 플래싱을 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버스의 종류는 CAN, CANFD, K-LINE, LIN, FlexRay, Ethernet, DUIP, ETHERDIAC 이런 종류의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ECU 플래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물론 이 솔루션이 vehicle 플래싱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솔루션은 vehicle 레벨에서의 진단과 플래싱입니다. 벡터에서는 Indigo와 vflash라고 하는 툴을 지원을 하면서 vehicle 레벨의 진단과 플래싱을 하고 있는데 Indigo는 vehicle diagnostic 테스터로 동작을 하고 있고 플래시는 ECU 뿐만 아니라 vehicle에서도 플래싱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차량들은 앞단에 게이트웨이를 두어서 여기에 보안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차량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이 보안을 해제를 해야지만 이 게이트웨이 뒷단에 있는 ECU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의 Indigo나 vflash도 OEM이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액세스 부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벡터에서는 시큐리티 매니저라고 하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각 OEM이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소스들을 적용을 해서 Indigo나 vflash가 OEM의 시큐리티 소스를 자동으로 해석하고 진단 기능을 하거나 자동으로 해석해서 플래싱 기능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큐리티 매니저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툴이 아니라 벡터의 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시큐리티 매니저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거나 혹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OEM의 시큐리티 소스를 시큐리티 매니저에서 시큐리티 프로파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시큐리티 프로파일을 Indigo나 vflash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게이트웨이에 시큐리티를 해제를 하고 그 뒷단에 있는 이슈우들과 통신을 하면서 진단과 플래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네트워크 버스는 CAN, CANFD, DUIP, ETHERDIAC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비클 다이그나스틱스 혹은 비클 플래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솔루션을 볼까요? 그 다음 솔루션이 지금 다이그나스틱 스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앞에서 다이그나스틱 스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솔루션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보완적인 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어서 엑셀2CDD 컨버트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OEM의 진단 사양서는 CDDT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 협력사나 혹은 비클 매뉴팩처러의 엔지니어분들이 CDDT 말고 각 ECU의 진단 데이터만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로 엑셀 문서를 가지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엑셀 문서에 저장된 ECU의 진단 데이터만 별도로 불러들여서 캔달라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OEM의 엑셀2CDD 컨버트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기존의 CDD에 그 ECU의 진단 데이터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ECU CDD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캔달라 스튜디오에서 직접 ECU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지만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ECU의 진단 데이터가 있다면 물론 이 엑셀 문서는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포맷에 맞춰서 진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캔달라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엑셀2CDD 컨버터를 통해서 CDD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OEM의 진단 솔루션을 협력과 데이터 익스체인지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협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협력의 대상들이 있기 마련이죠. 여기서는 협력의 대상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OEM, 하나는 서플라이어, 하나는 애프터 서비스 쪽입니다. 이슈 서플라이어 쪽을 보면 여기에 많은 여러 개의 서플라이어가 있겠죠. 현재 N개의 서플라이어를 도시화하고 있고 각 서플라이어들이 각각에 맞는 개발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협력의 대상자인 비클 매니팩처러가 있습니다. 물론 비클 매니팩처러가 사양세를 제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대상자라기보다는 어떤 원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비클 매니팩처러는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도 있을 것이고 양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담당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쪽은 역시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양산 쪽은 양산과 EOL 테스트를 할 것이고 서비스 담당 부서는 다이그너스틱스와 프로그래밍을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협력 대상자인 애프터 서비스 쪽을 보겠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N개로 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 센터는 다이그너스틱스와 프로그래밍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협력의 대상자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클 매니팩처러는 ECU 서플라이어에게 ECU 1번에 해당되는 CDD를 받고자 합니다. 그 전에 ECU 1번에 대해서 진단 기능을 구현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될 때 비클 매니팩처러가 OEM CDD-T를 협력사 1번에 제공을 하고 협력사 1번은 ECU CDD 1번을 만들어서 비클 매니팩처러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비클 매니팩처러의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N번은 서플라이어 N번에게 ECU CDD N번을 만들어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비클 매니팩처러의 DB 시스템에는 N개의 ECU CDD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플래싱 사양서인 비플래시 템플릿도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부서, 양산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 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들은 이 DB 시스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진단 DB나 비플래시 템플릿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EOL 테스트에 이러한 DB를 사용할 수가 있고 다이그나스틱스와 프로그래밍에 이러한 DB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쪽에서 보자면 비클 매니팩처러의 서비스 디파트먼트가 X번에 해당되는 ECU CDD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에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X번에 해당되는 ECU의 CDD를 받아서 각각의 서비스 센터는 다이그나스틱스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협력하는 협력의 대상자들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업무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관된 업무 프로세스도 가져갈 수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워크 레퍼런스, 워크 패턴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티브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OEM이 왜 전형의 진단 솔루션을 만드는지 그런 배경도 봤고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도 봤는데 그리고 벡터가 어떤 종류의 진단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그 효과를 한번 실제 보죠. 실제 시장에서 사용된 결과물인데요. 어떤 OEM이 ECU의 진단 기능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OEM 디바 엑스텐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차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르사고 하나는 인시그니아인데 코르사 차종에서는 이 12개의 ECU를 수동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걸린 시간이 ECU 1번을 보면 45시간이 걸렸네요. 또 다른 차종인 인시그니아에서는 OEM 디바 엑스텐션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ECU 1번에 대해서는 한 1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보면 한 4분의 1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 거죠. 다른 ECU 2번을 보면 수동으로 했을 때는 50시간이 들어갔는데 OEM 디바 엑스텐션을 사용했을 때는 한 11시간이 들어갔으니까 5분의 1 정도의 시간만 소요가 돼서 5분의 4 시간을 전략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OEM의 전용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서는 OEM 전용 진단 솔루션을 사용을 했는데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전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 물론 이거는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워크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개발하면서 테스트하고 개발하면서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서 OEM의 전용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